2020년 4월 30일 부처님 모시는 날 특집 흉가여행 13탄 불쌍히 있는 바로 그 흉가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내가 이쪽으로 여기여기여기 내가 문 열어놨어 어 내 문 열어놨거든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어제 여기서 뭔 껄껄한 목소리가 났어 여기서 여기서 껄껄한 여자 목소리인가 남자 목소리인가 향냄새난다 바람타고 오니까 향냄새 같은거 나 좋다 좋다 oplan 간식 dumbbell ents evolve 호시 분모 마냥 불쌍한 determining 뭔 소리야? 설마 너였어? 일단 여기는 별거 없는거 같아요 다른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으려고.. 일단 2층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? 뭐야 이거? 와.. 이거 그거 뭐야? 그거 아닌가? 와.. 이거 그건데? 여러분 그거 뭐지? 거짓이 생각난다 그거? 와.. 냄새.. 와.. 장난 아니다 잠깐만 와.. 와.. 잘 먹고 있나 간척 된다 이거.. 아이씨.. 와.. 소리 소리 소리.. 온다.. 양아 잠깐만.. 너 하지마봐 너 하지마봐 양아 잠깐 하지마봐 여긴 우리 사장님이.. 왜 그래요? 아니.. 여긴 흥미를 찍는 것 같아요 전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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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스위치를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.? 일어나십시오. 저한테 걸린 것 같은데요? 일어나십시오. 저한테 걸린 것 같아요. 예예.. 저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. 맞죠? 지금 숨어 계신 거 맞죠? 어디요? 저쪽이요? 못 오시겠다면 제가 직접 갈게요. 일어나십시오. 할아버지 이렇게 일어나십시오.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하지마라니까 진짜 이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비주얼에 비해서는 나는 솔직히 큰 그림으로 원했어 왜냐? 어제 살 때 보니까 무슨.. 어제는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? 지금은 또 안 나 오히려 어제 그 시간대 뚫어버렸어야 돼 그러면 레전드가 나왔겠지 근데 어제는 내가 쉬는 날이었고 하루 지나서 이 시간대에 오니까 또 틀리네 지금 그 소리가 안 나 이런 소리가 완전히 조용한데 지금 너무 조용한데 왔어요? 아.. 여기에 뭐가.. 이름하고 뭐가 적혀있네 다 있었구나 너희들 여기에 너희들 때문에라도 못 있겠다 어제는 분명히 뭔 소리가 났단 말이야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었어 분명히 이 안에서 뭔 소리가 났어 분명히 이 안에서 뭔 소리가 났어 오늘은 지금 숨긴 것 같은데 아까 났다고? 아 그래? 왜? 왜 나는 못 들었지? 방금 뭐라고 했..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방금 뭐라고 했죠? 방금 뭐라고 했죠? 방금 전기구는.. 방금 전기구는... 방금 전기구는... 방금.. 뭐라고 방금? 방금 뭔 소리 들었는데 나? 잘못 들었나? 아.. 양희 소리인가?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들을 수 있겠죠? 잠시만요 양아 너냐? 양이 너지 방금? 뭐가 있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는 레전드필은 아니야 빨리 가게 재미없다 거기다? 온kle stellar 아.. ㅅ.. 고마워